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니아씨가 아직도 자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로 자는 건지 아니면 비밀불에서 그렇게 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면 공간이 좀 남아있어요 다른걸 하려는건 아니구요 니아씨랑 친해지고 해서 옆에서 손 안대고 자면 어떠한 기분일지 일본에서 말하는 소인애라고 해야되나? 그걸 한번 여배우 옆에서 낮잠자보는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심히 올라가야 될거같은데 일단 침대 올라가니까 양말부터 버는걸 양말 근데 화내는건 아니겠지 일단 같이 아이폰을 켜놓고 낮잠자보는 한번 잡을게요 눈 떴는데 자리가 박혀있는건 아니겠지 자 그러면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꺼야되나? 잠금 물을 끄는다는게 어려운거지 물 다시꺼 Fix 곧 곧 마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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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